자 이번에는 애니메이티드 어퍼시티 라는 위젯을 살펴볼 건데요 이거는 애니메이티드 컨테이너 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얘는 그 어퍼시티 그 투명도만 조절하는 위젯이에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효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화면으로 시작을 또 하겠습니다 스케풀드로 돼 있고 물론 제가 지금 이거보다 상위의 화면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머트리얼 앱 안에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입문 강좌를 보셨다면 머트리얼 앱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화면 화면 자체는 일단 스케풀드고 앱 바가 있고 그리고 빈 컨테이너 있고 플로팅 액션 버튼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바디를 수정을 해나가면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거는 애니메이티드 오퍼시티 자 얘는 듀레이션 하고 오퍼시티가 필수에요 그래서 자 오퍼시티는 0부터 1.0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듀레이션은 지난 시간에 한번 써봤으니까 듀레이션 자 이거는 세컨즈 1 하면 1초였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는 그 데이도 있구요 뭐 아워도 있고 이런 것을 사용할 일은 거의 없겠죠 자 밀리 세컨즈 있구요 밀리 세컨즈 만약에 내가 0.5초 하고 싶다면 여기다 0.5라고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밀리 세컨 밀리 세컨 여기다 500 이렇게 해야지 0.5초가 됩니다 자 이런식으로 주시면 되고 자 애니메이티드 오퍼시티의 또 다른 속성 이제는 차일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일드로 다른 위젯을 가지고요 자 컨테이너 빈거를 하나 놓구요 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컨테이너에 적당한 사이즈를 주고 자 이번에는 200 하이트도 200 크게 주고요 컬러는 colors green 이렇게 해서 일단 화면에 표시를 해보면 요렇게 되고 있죠 자 센터를 주는게 좋겠네요 지금 센터가 없으니까 애니메이티드 오퍼시티에다가 커서를 두고 Alt 엔터 센터 위젯 가운데에다 둘 거구요 자 여기서 오퍼시티 요 값을 변경을 시키면 얘가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을 가지면서 이제 투명도가 변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플로팅 액션 버튼 눌렀을 때 오퍼시티를 변경시키기 위해서 오퍼시티의 값을 저장을 또 할 변수를 둘 건데요 자 요번에는 지난번처럼 랜덤 값을 주는게 아니라 1과 0을 왔다갔다 하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full visible true 자 visible 값에 따라서 1.0으로 갈지 그리고 0.0으로 갈지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자 visible visible 값이 true면 1.0 아니면 0.0 이렇게 하고 코드 정리를 하고요 자 이 값을 변경시킬 수 있도록 플로팅 액션 버튼에 on pressed를 정의를 하죠 자 여기서 setState 안에다가 이 visible 값을 변경시키면 되겠네요 자 반대 값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고 저장을 하고요 자 이제 이렇게 오퍼시티가 1.0에서 0.0까지 이렇게 변하는 이러한 애니메이션을 지원하는 위젯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원하시는 분이 보셔야 합니다 northeast B B B 감사합니다.